네, RP서킷을 마치고 지금 태풍서킷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지금 태풍서킷 앞에 있고요. 현재 시간, 1시, 1시가 넘어집니다. 명철 형님이 도착하셨습니다. 한번 태풍서킷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눈 오네요. 태풍서킷은 평일에 태권도장으로 운영하고 주말에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.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아, 엄청 있네. 아, 여기요? 가자! 태풍서킷은 2층이라고 합니다. 아, 이 늦은 시간에...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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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